이런 식으로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허리를 이런 식으로 과하게 허리를 이렇게 드는 거죠. 자 오늘은 힙 스트러스트라는 운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힙 스트러스트를 3대 운동 독학하기에 다루려는 이유는 힙 스트러스트가 3대 운동의 보조 운동으로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엉덩이 근육의 직접적인 자극을 가장 크게 느끼게 도와주는 운동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지 않거나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힙 스트러스트라는 운동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운동을 잘하려면 반드시 힙 스트러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 채널의 3%의 여성 구독자분들이나 혹시 우연하게 이 엉덩이라는 키워드로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힙 스트러스트라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엉덩이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고관절의 신전이라 불리는 힙 익스텐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쿼트의 힙 핀지 패턴이 바로 힙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동작을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스쿼트에서는 이 힙 익스텐션이 이렇게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도자들은 스쿼트의 마지막 동작으로 엉덩이를 꽉 짜줘라 라고 시키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힙 익스텐션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이 힙 스트러스트는 전 가동 범위의 힙 익스텐션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최종 지점에서 이 바벨의 저항을 그대로 엉덩이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둥근의 자극이 탁월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명은 스쿼트, 한 명은 힙 스트러스트를 시켜서 6주간 엉덩이의 근비대를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 힙 스트러스트를 한 사람이 더욱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운동을 잘하고 싶은 분들 또는 매력적인 엉덩이 근육을 만들고 싶은 분들 모두 힙 스트러스트를 반드시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힙 스트러스트의 세팅법은 자신의 무릎 높이보다 살짝 낮은 벤치를 고르고 만약 벤치가 무릎보다 높다면 내 발 아래 원판을 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벤치는 이렇게 벽이나 렉 앞에 위치시켜서 이렇게 뒤로 밀어도 밀리지 않게끔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에 플레이트를 끼고 스쿼트 패드나 요가 매트를 덧대서 이렇게 내 몸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내 등 상부를 패드에 대고 발은 어깨너비보다 조금 넓은 정도? 어깨너비 정도? 벌려주시고 내 등 상부는 이렇게 패드에 닿아주시고 내 발은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그리고 발끝은 자연스럽게 내 발끝이 향하는 방향을 놔두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15도 정도를 추천드리고 11자보다는 약간 벌어지는 게 조금 더 엉덩이 근육 자극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최대 수축을 했을 때 내 발의 위치가 이렇게 내 허벅지 뼈와 정강이뼈가 90도를 이루는 위치에 발을 놓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드에 고관절에 접힌 부분을 대고 몸을 일자로 쭉 핀다고 생각하면서 몸을 피면 되는데 이 움직임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내 다리가 아니라 내 엉덩이로만 움직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수축을 시키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엉덩이를 수축하는 부분에서 이 복부에 컨트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왜 복부에 컨트롤이 일어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서서 내가 약간 아치를 만든 상태에서 엉덩이를 한번 쪼아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에 힘을 꽉 잠그고 내 골반을 살짝 안으로 말아놓은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한번 줘봅니다. 그러면 후자가 엉덩이의 수축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힙스러스트를 할 때 최상단 지점에서 골반이 살짝 앞으로 말리면서 복부가 수축이 되면서 둥근의 수축도 일어나야 둥근의 최대 수축도 되면서 허리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항상 내 배가 타이트한지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데드리프트를 가르치는 지도자분들 중에 데드리프트 시 바벨을 삽으로 퍼듯이 올리라는 큐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큐는 사실 엉덩이에 더욱 많은 수축감을 유도하면서 코어에 더욱 많은 긴장감을 주기 위한 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힙스러스트를 하면서 최상단에서 이 코어가 타이트하게 잡혀있는지 늘 체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허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힙스러스트를 할 때 엉덩이에 자극은 없고 다리에 맞춰서 너무 자극이 많은 분들은 발 위치를 앞 또는 뒤로 왔다 갔다 해보면서 엉덩이에 수축이 잘 오는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몸을 쭉 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힙스러스트를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등 상부를 내 등받이 패드에 대고 내 정강이뼈와 내 허벅지 뼈가 90도로 이르는 위치에 발을 두고 발끝은 자연스럽게 한 15도 정도 멀릴 수 있게끔 둔 다음에 여기서는 엉덩이로 움직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엉덩이로 움직임을 만드는데 엉덩이로 만들 때 최대 수축 시점에서 올라오면서 골반이 살짝 안으로 말리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수축하면서 내 몸을 쫙 펴주는 게 바로 힙스러스트입니다. 갔다가 쫙 마치 삽으로 퍼된듯이 싹 수축 수축 오케이 자 이제 바벨 힙스러스트를 배워보았다면 바벨 힙스러스트에서 보이는 네 가지 실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힙스러스트의 첫 번째 실수는 완전한 락아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횟수를 많이 채우려고 하다보면 어떤 식의 바벨 힙스러스트가 되냐면 이거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이런 식으로 힙스러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힙스러스트의 목표는 이 고관절의 신전 엉덩이 근육의 최대 수축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 이렇게 쭉 펴질 수가 없다면 내 몸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위치까지 이 엉덩이의 수축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그 운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게를 조금 낮추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최대로 펴질 수 있는 지점까지 이렇게 최대 수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흔히 보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 허리를 이용해서 이 신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허리가 안 좋아서 그냥 바벨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엉덩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허리를 이런 식으로 과하게 허리를 이렇게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이 허리로 들게 되면 당연히 허리가 아작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부의 컨트롤 이 복부의 컨트롤을 하면서 골반을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지점에서 골반이 살짝 아래로 말리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삽을 푸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 엉덩이가 삽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엉덩이는 많이 수축을 하고 배도 단단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데 배가 단단하지 않다면 그거는 분명 허리를 쓰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또 이제 이 힙스러스에서 보이는 세 번째 실수는 이 발의 모든 면이 이 지면을 골고루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3대 독학하기 힙핀지 영상편에서 이 발은 내 다리 근육의 방향키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의 어느 부위라도 뜨게 된다면 그 발 부위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다리의 근육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흔히 보이는 모습들이 이 힙스러스를 할 때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뜨는 경우를 많이 보입니다.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뜨게 되면 이 엄지발가락과 연결되어 있는 내 햄스트링의 뒤쪽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 자동으로 둥근히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힙스러스를 할 때 발의 전 지면이 땅을 고루 누르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힙스러스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전 지면을 골고루 누르는 것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 많이 보이는 실수는 내 등받이 패드를 뒤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뒤로 미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 뒤로 미는 건 맞는데 실제로 나의 움직임은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면서 내 지면을 나는 지면을 아래로 누르면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패드를 뒤로 밀면서 마치 다리로 이용해서 이렇게 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땅에서 그냥 약간 미끄러운 땅이나 아니면 뭐 수건 같은 거 위에서 이 힙 브릿지를 해보면 되는데 그냥 땅바닥 같은 데서 누워서 브릿지를 했을 때 나는 그냥 내 발을 아래로 누르면서 내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브릿지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많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면 내가 등받이 패드를 뒤로 밀고 있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 엉덩이 근육보다는 다리 전면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레그 프레스처럼 미는 형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적절한 부위에 자극을 많이 못 느끼겠죠. 그래서 만약에 등받이 패드를 사용하는데도 벤치가 계속 뒤로 밀린다거나 벤치가 들썩들썩 거린다거나 아닌데 다리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받이 패드를 뒤로 미는 게 아니라 밑으로 누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엉덩이 근육은 내 몸의 중심인 이 골반과 허리를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먼저 없어지는 근육이 이 엉덩이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이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힙스러스라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벤치프레스에서 내 다리를 이용해서 중량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끝!